한국 다래의 시연을 보여드릴 단체는 우리 문경의 문경참문화연구원에서 한국 자미원 다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문경참문화연구원을 맡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조용히 행다 하시는 모습을 지켜보시는 것도 좋겠지만 앞의 두 나라의 다협을 보여주시는 분들도 간간히 설명을 주셨고요. 이제 안 들으시도 아마 저렇게 차를 손님께 내는구나 그림이 머릿속에 그려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설명보다는 조금은 하늘에 살짝 별자리를 가지고 어떻게 연기를 시키는 살짝 이해를 돕기 위한 말씀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대 중앙에 계시는 분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직년님이시고요. 직년님 옆으로 소임을 맡고 있는 궁희 소희 이렇게 두 분이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향을 올리는 의식입니다. 우주는 은하계로 되어 있고 은하계는 다시 성당과 별들의 모임입니다. 하늘에 있는 천체는 움직임이 없는 듯하나 탄생 소멸하고 위치가 조금씩 변하기 때문에 별자리는 계속 변화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딱딱합니다. 최한은한 조기 한글자막 by 한효정 지금 나오시는 분은 불을 관장하는 소임을 맡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앞에 물을 끓이고 횡달을 하실 수 있도록 물 준비를 하시고 계십니다. 지구를 타고 자전을 하면서 태양준리를 공전하는 간척자인 우리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별과 별자리를 이름 짓고 의미를 부여해왔습니다. 오늘날 북극성과 직려성을 하나의 축으로 생각하면 하늘에는 그 둘리의 자미원, 태미원, 천시원이라는 삼은의 웅타리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은하의 북극을 중심으로 임금님이 머무는 곳을 은하의 북극을 중심으로 임금님이 머무는 곳을 태미원이라고 하고 천구의 북극을 중심으로 하여 임금님이 나아가 정사를 돌보는 곳을 자미원이라고 합니다. 우리 은하를 중심으로 하는 천시원은 백성들이 사는 곳이죠. 열심히 봐주셔서 앞에 계시는 분이 살짝 떨고 계시네요. 특히 우리 실행의 왕이시니까 우리 윤심자님이 또 떨고 계십니다. 그럼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르게도 해석하시겠지만 흔히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본은 다도라고 표현을 써고요. 중국은 다 예라고 표현을 하고 한국은 다 예절이라고 많이 앞세우세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보셔도 아주 성님과 주인이 극진히 얘를 표현하는 모습을 보시고 계십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자상을 올려 정치의 중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미온 다리는 하늘의 천문과 땅의 지리를 묘사한 우리나라의 5첩 반상 들어보셨죠. 7첩, 2첩 이런 밥상 차림의 근본을 두신다고 해도 맞습니다. 우주 질서 속에서 피어나고 거두어지는 아름다운 별들의 탄생과 더불어 움직임의 동선을 펼쳐 보이며 변화하면서도 질서가 있는 조화로움을 찾아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주 질서 속에서 피하고 있어서 고백을 찾아보는 것 들어가 있고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숙성 손상치 우주의 기운을 다관에 담고 차를 우리고 마시고 이를 다시 온 우주로 펼치는 순환의 원리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시간의 흐름과 별이 뜨거워지는 공간의 변화를 느끼고 본인이 무상한 우주의 참 주인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여드리는 잠이 온 달에는 하늘에 제사를 올릴 때, 기빈을 접대할 때, 홀로 수행할 수 있는 찻자리며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의 찻자리가 있습니다. 오늘 보여드리는 횡단은 잠이 온 달의 여름 찻자리입니다. 먼저 찻자리의 구성 원리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에는 잠이 온을 뜻하는 대원밤이 있고요. 왼쪽으로는 태미온을 뜻하는 소원밤, 오른쪽으로는 은하수를 가로지르는 하늘나루터, 천진에 해당하는 소원밤이 있습니다. 오른쪽 옆으로 오구성 안에 있는 상공을 뜻하는 손님 자리. 잠이 온 대원밤 앞, 왼쪽에는 태양수를 상징하는 화로가 있습니다. 상자리에는 탕간이 있고요. 태존 자리에는 수주가 있고, 천례 자리에는 표주박이 있습니다. 앞 중앙은 태양의 자리이며 향노와 향압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찻상차림의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잠이 온 중심에 북극성을 나타내는 차호를 두고, 북극성을 두고 돌아가는 사보별자리에 차측을 두었습니다. 오른쪽 옆으로는 북두칠성을 나타내는 탕간을 두고, 북극성 반대쪽에는 화개라는 별자리에 찻잔을 두었습니다. 잠이 온 상 앞에는 직녀가 안고, 오른쪽에는 손님 모신과 차를 내는 봉차자 소임의 자리, 소위의 자리고요. 왼쪽은 불과 물을 다스리는 소임의 자리, 북극성 반대쪽입니다. 그럼 잠이 온 달에 별빛 가득한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잠이 온 달에 별빛 가득한 세골의 자리입니다. 다연을 최초의 자리입니다. 일ge국은 사과자 소재를 색소를 만든다. 일ge국은 사과자 소재를 내는 시장과자 소재를 maken. 일ge국은 사과자 소재를This 1890 식당에 관한 소재를 향했습니다. 일ge국은 사과자 소재를 Wales을ichts으로 팔 차지에 관한 소재를 향해 사모임을 갖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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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축제를 대표하는 찻사발 찻잘 하나에도 우주 색상과 소멸의 비위가 담겨있고요 차를 울리고 차를 마시는 가운데 시간과 공간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잠이 온 달에는 천지인 삼재사상으로 이루어진 우리 정신문화를 담는 그릇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런 지금 저들이 보여드리는 이런 찻법을 보시면은 아마 이런 처음 보시는 분들은 숨이 막힌다 저렇게 어떻게 차를 한 잔 마실까 이 바쁜 요즘 숨 막히겠다 나는 도저히 저렇게 차를 못하겠다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오늘 머릿속에서 다 지워버리시고요 차는 생활차로 들어가면 가장 편안하게 마실 수 있는 큰 이해라고 할까요 그렇게 신경을 안 쓰던 그런 또 생활차가 있고 좀 더 손님을 모시고 이해를 다하는 오늘 같은 적빈다리의식으로도 차를 드실 수가 있고요 또 어떤 절차와 까다로운 어떤 이런 것을 다 털쳐버리고 정신의 세계로 들어가는 또 차법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시는 차는 아 예로서 이렇게 시작하고 예로서 마감하는 손긋진이 손님을 접대하는 자리구나 아 나도 저런 자리에 앉아서 언제쯤 차 한 잔을 대접받아 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는 게 훨씬 이해가 빠를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가 하루가 axesработ smell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다 힘든 사람은 아내자 처음으로 마지막으로 문의점을 담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진짜 약속 비utter 한 그날이 좋아서 문경차문화연구원에서는 해마다 7석이면 우리 문경세제 야외공연장에서 7석차문화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20주년입니다.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은 올해는 8월 6일이 되겠습니다. 8월 6일 문경세제 야외공연장 오후 5시에 오시면 잠이 온달에 이것보다는 좀 더 편안한 자리로 별빛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차문화체험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문경차문화연구원에서는 이와 같은 잠이 온달에를 통해서 찻사발에 해마다 7석이면 불빛을 담고 동지 무렵이면 햇빛과 달빛을 담고 있습니다. 문경차문화연구원 문경차문화연구원 한글자막 by 한효정 차를 가지고 각 차회에서 다례원에서 제 나름대로의 여러가지 차법으로 차를 내실 겁니다 차문화연구원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행다가 있습니다 지금 한 20가지 정도 행다법이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 보여드리는 자미원 다례는 일부분이죠 요즘같이 바쁜데 저렇게 차를 마실까? 그런 생각을 아까 하실까 제가 좀 걱정했는데요 지금 오늘 무대에서 이렇게 다례 시연을 하시는 분들도 다 열심히 낮에는 직장에 나가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텀텀이 시간 나실 때 오셔서 차로서 마음을 편히 하고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심표 역할을 하는 차를 이용하고 있고요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시간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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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 자산이 처음에는 태미원에서 자미원으로 옮겨갔고요. 지금은 자미원에서 태미원으로 다시 옮겨가고 있습니다. 자미원에서 태미원으로 다시 옮겨가고 있습니다. 자미원에서 태미원으로 다시 옮겨가고 있습니다. 태미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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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미원으로 다시 옮겨가고 있습니다. 태미원으로 다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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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